시간이 뭐가 중요해요? 마음이 움직이는 데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왜 하필 나냐고요? 나는 혹시 남모르게 선행이 뵙는 걸 좋아해요?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혹시 그럼 영웅놀이 같은 거 좋아해요? 아니요 3초요? 이수연 씨가 3초 안에 누굴 좋아할 수 있다고요?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럼 나 좋아해요? 네 내가 왜 좋아요? 나랑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나예요? 그녀가 물었다 3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쪽한테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랑